네, 음악 3곡을 들으셨습니다. 3곡 들었는데 사실 여기가 저희가 대본도 없고 QC2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3곡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노래를 들었는지는 사실 저희가 노래소개를 드리기가 애매해요. 극스의 플라이보다 좀 많이. 그러니까요. 장나래씨, 뭔 노래 우리가 들었었죠? 다시 한 번만 죄송하지만 소개를 한 번 해주세요. 네, 에픽하이의 1분 1초, 그리고 극스의 플라이, 그리고 주니엘의 신곡, 감동이 중요해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으셨는데 장나래씨 잠깐만요. 우리 자료실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가수들이 음반 등록을 이렇게 하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니까 되게 막 기도드리는 심정으로 되게 비장하게 오시는 가수들도 계신 것 같고 되게 다양하신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비장하게 오시는 가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매니저들의 몸과 얼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제 그런 분이 좋으신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일어서서, 음반을 받아서 등록을 해드리고 그런 편입니다. 이건 아니다. 경기방송은 공정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요. 사장님 들으시는 건데. 괜히 웃기려고 한마디 던졌는데 이게 아니야, 아니야. 하긴 좀 장나래씨가 오전 근무를 하는데 오후에는 장나래씨가 없어요. 몸 좋은 사람들이 오후에 많이 오던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매일같이 우리가 새로 들어온 신보 소식 장나래씨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우리 굿모닝코리아의 소영선 PD님이 계신데 중요한 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박혜미 캐스터 어디 갔어요? 박혜미 캐스터. 아니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노래 들었는데요. 피곤해가지고요. 딱 일만 하고. 왜냐하면 요새 조심해야 될 때요. 임신을 했습니다. 유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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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굿모닝코리아 듣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결혼하셨다는 사실은. 그럼요. 하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제가 쇠기를 박았어요. 결혼을 했다. 이렇게 지나친 관심은 곤란하다. 어쩌자는 것이냐. 플라토닉으로 가자 우리. 아니 그러니까 박혜미 캐스터까지 이렇게 인기가 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라디오라서 얼굴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키를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왜 뜨냐고. 글쎄요. 일단은 늘 들어주시니까 친근함, 익숙함 때문에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어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인사도 안 했지만 나중에는 인사를 안 하는 것이 더 어색할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만난다면. 그럼 이제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그냥 가볍게 눈인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그 집 애는 근데 뭐예요? 이렇게 묻게 되고 하나, 두 개 묻다 보면 스스럼 없이 말문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 아닐까 싶어요. 매일 그 시간에 함께하니까. 물론 박혜미 아나운서도 박혜미 씨가 예뻐요. 목소리도 굉장히 호감 가고 그렇죠. 박혜미 캐스터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남이 해줘야 정상이죠. 제가 예뻐서 그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소영선 PD님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물어볼 건 없어 사실. 물어볼 게 없어서. 어떻게 가요? 바쁜 사람 불러오는 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계속해서 박혜미 캐스터에 대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줄 게 없어요. 내가 박혜미가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근데요. 뭐요? 약간 궁금한 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궁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그 많은 뉴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뉴스를 직접 뽑나요? 박혜미 캐스터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팀장님 같은 경우도 새벽에 처음 시작할 때 몇 번 듣고 지금은 굿모닝 코리아를 안 들으시는 거죠.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뉴스를 정치경제 뉴스에 가지고 일부에 한 10가지 정도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스는 송석희 씨한테 부탁을 드리자 해서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고 지금은 뭘 하냐면 상식이 어딨니? 요거를 해요. 그 코너 같은 겁니까? 네네. 코너죠. 죄송합니다. 상식 찾기 시간인데. 제가 제작팀장이라는 거는 편집해서 삭제를 해주세요. 죄송하네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아침 갓밤 프로그램도 못 듣고. 괜찮아요. 밥하느라. 밥하고 애들 밥해주고 나오니까. 한 이틀 서운해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냥 뭐. 지금은 그냥 상식이 어딨니 시간이어서 라디오 방송 듣는데 그래도 뭐 하나씩. 물론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요새 뭐 포털사이트에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지식이. 그런데 첫 화면에 안 나오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상식을 한번 잡아봤고요. 일부러 좀 검색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사실들. 일반 상식 한번 뭐 살펴드리자. 뭐 그런 취지에서 요새 김상식 씨, 이상식 씨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상식이 코너는 6시대? 7시대? 네. 1부에 하고 있죠. 1부에. 6시 한 10분, 15분경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불현듯 질문할 게 있었어요. 소 피디님한테 질문할 게 있었어요. 갑자기 생겼어. 미안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눈 뜨면 언제나 굿모닝 코리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6시부터 방송이잖아요. 그럼 5시부터 눈 뜨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런데 요새 문자 온 것을 보면요. 5시에, 4시에 문자 주신 분들이 계세요. 방송은 안 듣지만 이미 마음은 굿모닝 코리아에 향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 뜨시면 출석체크를 굿모닝 코리아에 하세요. 마치 오늘 하루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출석체크하는 하루 잘 되겠다. 그런 것처럼. 이제 바람을 담았던 거고요. 눈 뜨면 언제나 굿모닝 코리아로 시작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도 담았고. 아무래도 그 시간대도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드리는데 또 사연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이죠. 정말로. 말할 수가 없죠. 사연 보면 투잡 하시는 분, 쓰리잡 하시는 분. 아니요. 아침에도 투잡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밤 새고. 밤 새고. 새벽에 가락시장 같은 데서 물건 떼다가 넘겨주시는 식자재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이 미술을 가르치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대리운전은 기본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문자들을 보면 내가 진짜 얼마나 과연 나태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이제 저희 아내를 보면서 넌 정말 나보다 더 나태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세상은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어? 잘 것 하자고. 언제 어? 서방 나갈 때 말이야 어? 누워서 자 갔다 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바꿨습니다. 바꿨구나. 요새는. 근데 또 나중에 개편돼가지고 또 주부 프로그램 하시면 또 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왜요? 주부 프로그램은 또 주부들 또 이렇게 이렇게 모셔드려야지. 아니 저는 저희 부인님 모셔요. 모시지만 마당쇠한테도 쇠경은 주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품삭은 주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해달라. 소영선 PD님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 고관 열쇠를 혼자 관리한다라는 거로 유일한 남성이다. 뭐 이렇게 좀 소문이 났던데 맞습니까? 제가 주죠. 제가 월급을 줍니다. 강한 남자. 계좌로 직접 들어가지 않게 해요. 참고로 저는 제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좌이체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저는 더 복잡해요. 계좌로 받아서 얼마를 받았고 이달에 우리가 얼마를 썼고 나머지는 다 당신께 드려요. 그날 바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피곤해요. 그럼 가계부도 쓰십니까? 가계부 안 쓰죠. 가계부 안 쓰죠. 신용카드 내역서로. 이상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꼼꼼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심 없는 소영선 PD의 사생활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누가 궁금해하냐고요.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이런 걸 시켜가지고. 뭐가 있었는데. 대본이 없다 보니까 뭐 하나 궁금할 게 있었어. 생방송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꼭 소개를 해드려야지. 끝나고 나서. 어떡하지? 이거 말씀드리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기 그 찾아놓은 나래씨 시그널 있잖아요. 어색할 때 쓰는 시그널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지금 급하게 또. 어색하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이럴 땐 노래 들어요. 그냥. 자꾸 말 잊지 말고. 노래 들으면 되지. 네. 자 나래씨.